피위결합 rna 또는 퍼나는 동물세포 에서 발현되는 작은 비암호와 서열 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퍼나는 피위 단백질과 함께 rna 단백질 복합체를 이룬다. 이 퍼나 복합체는 후생학적으로 레트로트랜스포존과 생식세포에서의 다른 유전적 인자에 대한 번역 후 유전자 침묵 특히 정자 형성 과정에 관계가 있다. 미크로르나와 비교해서 사이즈가 다르고 상보서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훨씬 복잡성이 높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직 퍼나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확실히 미나 나 써나와는 다른 생합성 경로를 갖는다. 프로포즈드 퍼나 스트럭처 퍼나는 척추 무척추 동물 모두에게서 발견되었으며 종마다 생합성 경로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퍼나는 확실하게 알려진 2차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퍼나의 길이는 26에서 31염기이다. 척추 무척추 동물 모두에서 5 말단의 우리딘을 갖는 경향이 있다. c 엘리겐제에서 발견된 퍼나는 5 말단의 인상기가 1개 붙어 있으며 3 말단염기가 2 오메티라 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변형은 드라사필러 멜라노가스터 제브라피쉬 마이스레치에서도 발견되었다. 아마도 퍼나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포유류에서 발견된 퍼나의 종류만 해도 수천만 개 이상일 것으로 생각되며 5만 개 이상의 특이적 프로나 가 쥐에서 발견되었고 또한 1만 3천 개 이상이 뒤 멜라노가스터에서 발견되었다. 퍼나는 유전체 전체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전체 내 한 위치에 적게는 10개에서 1000개의 퍼나가 뭉쳐 있다. 최근 몇 년간 생물정보학을 기반으로 퍼나의 발견과 명명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d. 멜라노가스터와 척추동물에서 퍼나는 단백질 비아모아 부위에서만 발견되었지만 c. 엘리겐즈에서 암호아 부위 중간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d. 포유류에서 퍼나는 정소와 난소 모두에서 발견된다. 무척추동물에서 퍼나는 수컷 암컷 모두의 생식선에서 발견되었다. d. 세포수준에서 퍼나는 핵과 세포질 모두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두 장소 모두에서 퍼나가 기능을 하는 것을 암시한다. d. 아직 퍼나의 생압성 경로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몇 가능한 기작들이 제시되어 왔다. 퍼나는 dna위 한가닥으로부터만 유래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퍼나가 긴 단일가닥 전구체로부터 생성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종마다 매우 다양한 퍼나 서열과 피위위 기능이 퍼나위 기능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스몰 rna들과 같이 퍼나는 유전자 침묵현상과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퍼나가 트랜스포존 서열의 상보적인 것이 퍼나의 표적이 트랜스포존임을 의미한다. 표유류에서 퍼나는 배아에 발생해서 트랜스포존의 침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 엘리겐즈와 인간에서 퍼나는 정자 형성 과정에 필수적이 것으로 밝혀졌다. 솔렉사 앤드 454와 같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퍼나 연구 분야에 큰 발전이 있었다. 이 기술들은 고도로 복잡하고 퍼나 같은 헤테로지니어스 rna 파퓰레이션도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름 그대로 그 작은 크기 때문에 스몰 rna 들은 발현과 증폭이 어렵다. 그러나 이에 특화된 pcr 기반의 기법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